어? 아이고. 아치. 아치. 안녕. 뭐야? 이거 너 필요하다 해서. 후추야 누가 왔어? 어? 후추는? 저기 있죠. 후추! 지나와있다. 친구. 후추. 후추. 들어와. 괜찮아. 그럼 우리가 나갈게. 후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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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후추야. 후추야. 가만있어. 저기 넘어가. 후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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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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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테스트를 그냥 떼어놓으면 돼요? 엄마. 후추야. 나와놔. 후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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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너희 앉아. 쟤가 어디 가야 되는데. 아니 쟤가 무슨 꽁두처럼. 후추야. 후추야 너희 앉아. 자이씨 널 доступ. 다 조용히 해. 다 조용히 해. 어. 눈 들어갔다, 얘. 다 조용히 해. 눈 들어갔다. 다 조용히 하라고. 눈 들어갔다. 조용히 해. 눈 들어갔다. 아니 그게 강아지도 강아지지만 가족끼리 사이 안 좋아질까 봐 그게 더 걱정이야. 아, 말도 하지 마. 너 언제 올라가냐? 그래도 웃음이 끊이지 않아서 다행이네. 나 내려가도 되겠니? 똥킬게 똥킬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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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얼굴이 우리. 이거 괜찮은 거 같아? 생활이 가능한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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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조심해. 진짜 조심해. 나 너무 무서워. 야, 근데 오늘 진짜 안 될 거 같아. 나는. 지금 또 흥분했다. 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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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취 아파. 열어줄게, 민아. 열어줄게. 가. 엄마가 갈게. 민아 가. 민아야, 가면 보자. 미안하다. 가 버려. 구취야. 도저히 이게 제지가 안 되니까 그냥 가셨어 누나 무서워서 갔잖아 이놈아 아 힘들어 제 친구는 후추 온 지 일주일 됐을 때 집에 한번 놀러 왔었다가 후추랑 한번 산책도 했었던 친구였어요 문제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정말 그치 그치 맞아요 위협적일 수 있어